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게 나이던 십자가 내게도 했더다 내 목에 들린 십자가 늘 지고 거리나 그 무랑원에 쓰려고 초천국 가을 때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루건 벗어서 초천국 가을 때 초천사설에 넘어서 늘 찬송할 때에 초천사설에 넘어서 늘 찬송할 때에 그 무랑원의 꽃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녀는 영원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초천사설에 넘어서 날 영접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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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